단남 성균 공두관 관장 선완철 선수 진출합니다 이번에는 선완철 선수 정동진 선수 아이차! 정봉준 네 배터리가 있는 중결 중간 상대입니다 28번에 서남철 27번에 정봉준 누가 맞던 정봉준 네 정봉준 네 정봉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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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손목을 누려봤던 서남철 정봉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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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본은 총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씨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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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 사람 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